제품 동작 중 불이 자동으로 꺼지나요? 가스레인지 사용 중 부자음이 길게 3회 울림과 동시에 불이 꺼지는 현상은 과열방지센서가 조리용기 바닥면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 공급을 차단해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기능이 동작한 것입니다.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열방지센서 번호 사용 시 불이 자동으로 꺼질 수 있습니다. 직화 냄비 또는 용기 바닥이 센서와 제대로 닿지 않거나 구이 석쇠, 김, 오징어, 쥐포 등을 냄비 없이 조리하거나 고온이 필요한 볶음 요리, 생선구이 등을 조리할 경우 불이 자동으로 꺼질 수 있습니다. 과열방지센서가 동작하여 자동으로 불이 꺼지면 충분히 식힌 후 다시 사용하세요. 난 너와 같이 걷는 이 길이 좋아 I just wanna be with you Tell me you wanna be with me 하지 I just wanna be with you I just wanna be with you I just wanna be with you 감사합니다.